많은 경험이 있으신 만큼 좀 이런 건 이 투자를 하면서 내가 좀 많이 힘들었다 이런 거 있으세요? 힘들었다기보다는 이제 두 개의 얘기를 하면 하나는 여동생이 또 기획부동산 샀던 거 내가 처리했던 부분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한 8년 전에 NPL로 공장을 공투로 해서 샀는데 원하는 대로 우리가 NPL로 해서 안고 팔기로 NPL이 뭐죠 NPL? 이제 부실채권이라는 넌 퍼덜퍼덴 좋습니다 저는 좀 그때 블루오션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동생분의 그 이야기 그거는 이제 여동생이 또 왜냐면 그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짧게 얘기하면 또 왜냐면 그게 또 보면 가족과 흔는 데가 있어 너무 이렇게 또 깊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저희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네요 항상 보면 기획부동산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면 주변에 아마 천년 기념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아마 설명절이 조만간 다가오는데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동생이 가족을 통해서 좋은 거다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이거 3천만 원 넣으면 뭐 1억을 벌 것이다 이런 얘기 그때 제가 실제 그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그때 이제 가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보지는 못하고 왜냐면 내가 있는데 왜 안 물어봤을까라고 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내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외국에 가 있었었고 그래서 동생이 1억치 산 거야 세 개 필지를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면 그것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1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 유동생이 또 힘들게 모아서 했던 자기만의 아주 종잣돈인데 그 이제 자기가 잘 샀는지 뭐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왔으니까 이제 물어볼게 근데 또 사고 나면 또 불안해 아니 불안한 것보다 이제 오빠가 전문가니까 물어보잖아요 봐봐 뭐 가족이 누가 누가 해서 탁 보여주는데 일단은 용도 지역은 좋아 2종 1반 주거지입니다 그 땅이 2종 1반이라는 거 대충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아시잖아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오늘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렇죠 뭐 금폐율 용적률 따졌을 때 근데 일단 도로가 없어 진입로가 없어 그리고 야산이야 그런 데가 용도 지역이 있어요 전라도 쪽이야 딱 봐도 기획부동산 아니야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당황을 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큰일났다 어떻게 하지 못 팔아 못 팔아 정말 못 팔아 일단은 그 기획부동산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법인을 변경을 해요 대표이사를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사무실에 계속 개든 해요 빨리 빨리 알면 좋습니다 그러면 1년 됐고 바로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법으로 진행할 내용 증명을 이렇게 이렇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 모든 이 피해자들을 등기부 등본 다 떼가지고 피해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하나는 1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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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위 그 경찰서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다 집회 신고하면 됩니다. 그러면 나와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다. 이렇게 법률적으로. 또 다른 하나는 주변에 보면 운동했던 최대 동생 오빠 뭐 있을 거 아니에요. 좀 와서 도와줘. 두 명 세 명 데리고 와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마.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힘이 좀 되어둬라.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은 좀 아시는 기자분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좀 이슈화 시키는 거지. 이런 내용을 여기다 종이에다 자기가 정리인 거야. 다 정리해서. 그게 사무실에 아직 사람들이 있을 때. 있죠. 근데 그 사람도 있는데 대표이사님 밖에 왔어.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서 이사님 있으십니까. 그럼 딱 얘기하면 저희들이 알아. 아 진상 필요 왔구나. 다 알아. 그럼 거기에 본부장이 있던 이사님이 둘 중에 최고 대장님이 있어요. 그럼 본부장이 대장이면 표정이 뭐 일단 덩치 큰 애들이 같이 왔고 목소리도 좀 쎄고 이러니까 뭔가 이거 진상 필요 왔구나. 한두 번 다 했겠어. 그래서 걔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. 내가 매매 계약을 도장을 누가 찍으라고 협박한 건 아니고. 당신이 좋아서 한 거 아니냐.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 잡힐 게 없어. 당신의 욕심 때문에 이게 당신이 산 건데 뭐 어떻게 하라고. 맞지 않아요. 법적으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. 맞죠. 그러니까 진짜 본부장한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죠. 처음에는 얼굴만 보는 거야. 얼굴을 봐 놨습니다. 하면서 이 집안에 있는 필지의 소유주의 오빠다. 나도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낸 내용을 읽어봐라. 내가 이제 원래 그런 거 첫 싸움에서는 굳이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가 없어. 아 얘기를 기게 할 필요 없다. 그렇죠. 종이로 먼저 탁 던져놓고 나는 바로 이제 그 전라도 쪽에 있는 해당 지역을 갔죠. 우리는 또 봐야 됩니다. 현장을. 또 봐야 돼서 봐야지 또. 물론 인공위성으로 해서 보겠지. 가서 부동산도 직접 만나서 이거 기획 부동산입니다. 이거 절대 못 봐놔요. 이런 얘기는 하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서류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하나씩 보여줘야지. 집회신고해서 앞에서 딱 한다부터 다 있으니까 이거 보통은 아니다 생각하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한 명씩 전화가 와. 누가 전화 오냐면 전 대표 이사가 전화가 와요. 실제 전화가 왔어요? 오았죠. 오았죠. 그리고 이거 목소리도 굵어. 딱 보면 이제 그분이야 이런 분들이에요. 여보세요 이렇게. 무서워. 다 이거 인간되어 있습니다. 여보세요 라고. 내가 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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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데. 제가 대표 이사인데 저도 돈 없습니다. 돈 줄 돈 없어요. 그리고 저 이제 대표 이사 아닙니다. 그런데 내가 지금 웃으면서. 당신들하고 다 인간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. 더 이상 할 얘기 없고.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돈 딱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라고 딱 그렇게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탁 끊은 분이에요. 그렇게 뭔가 길게 할 필요가 없어. 그러면 이제 저거 자기도 회의를 해. 이렇게 탁탁탁 어떻게 할래 저거 돈 돈 환불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어떤 상황. 왜냐하면 그 내용이 기자를 모아서 한다. 1인 시위를 한다. 일반적이지 않지. 일반적이지 않지. 이런 거를 최고로 낼 수는 없잖아. 그런데 또 이게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. 이분들이 다 해주면 자기들이 그동안의 업무 취진비 고생했던 비용 사무실 임대료 다 나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가족 동생 것만 받았어. 어쩔 수가 없었어. 너무 커. 그것도 받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요. 그럼 결과적으로 받아내신 거예요? 받았지. 유구무가 무과하기 처음이죠. 법적으로 하면 이럴 수도 없고. 그럼 내가 좀 더 더 세게 강대 강으로 나갔지. 이거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막 소송 걸고 하면은 여러분도 소송 진행인 분 있겠지만 뭐 빨리 답이 나옵니까? 6개월. 오래 걸리잖아요. 맞죠. 별론기일 또 잡히고 또. 변호사 비용은 또 비용 들어 나가고. 항소하고 또 1년, 2년, 3년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럼 미치는 거예요. 그냥.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주 빨리 끝나니. 법으로 하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 사전에 방법을 해야겠네. 나는 그렇게 말해 교토산불이라고 토끼가 빠져날 구멍을 세 개를 만들듯이 나는 네가 A 전략은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딱 정의해 놓고 이렇게. 법적으로는 이렇게 한다. 그 다음에 네가 법으로를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팔아먹어야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. 앞에서 1인시 하고 있어. 생각해봐. 여기는 기획부동산이고 여러분들은 쏟고 있다.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. 이렇게 해버리면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면 이 사람 얘 때문에 자기 또 수익이 발생되지 않잖아. 그럼 본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. 빨리 줘서 보내버려. 쟤 보내라 쟤 좀 보내라. 쟤 보통이 아니다. 할 거야 안 할 거예요. 맞죠.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나중에는 좀 공부를. 부동산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. 아 이거 아니었는데. 내가 너무 모르고 투자를 했구나. 이런 어떤 슬픔과 자괴감에 그런 사람들이 두부려가 있어요. 정말 나는 이제 포기한다. 나는 부동산은 안 맞고 투자는 안 하려는 사람이 있고. 정말 간절함. 정말 절실함. 이런 마음을 세팅을 해서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로 강의 모든 걸 체크하고 공부하고 또 꾸준하게 계속 자기 없는 선이지만은 나는 지금 없지. 나중에는 없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또 열정이 좋은 분들이 올브카페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